내년 총선의 전초선으로 여겨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오랜만에 거둔 승리인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내준 강서구도 1년 만에 탈환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압승에 정권 심판론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의 각성과 민생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이 대표 체제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도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이 대표 체제로 끌고 가도 승산이 있겠다는 당한팎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다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체포동의안 가결을 둘러싼 당 내용은 해결해야 할 숙지로 남아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혜원입니다.